오금 8천원 잠깐 시간이 나서 왔습니다 보 без 휴포 чист 시간 인스타 라이브 오랜 라이브 어떻게 지내냐고요? 저는 지금 멤버들이랑 뉴욕에 와 있습니다 뉴욕에서 아주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지? 레카일라 쇼 준비 중이고요 생각보다 할 게 많더라고요 피팅이랑 동선 리허설 같은 것도 있고 시차 적응은 망했는데 그래도 어제 와서 거의 하루 종일 계속 잤어요 비행기에서도 잘 쉬었는데 아무래도 한국 시간으로 새벽 시간제 되니까 잠이 계속 와서 계속 자고 밤에도 계속 잤습니다 여기 시간으로 한 새벽 5, 6시쯤 깨서 멤버들이랑 매니저님들이랑 조식 먹고 뭐 좀 하다가 잠깐 쉬는 타이밍이 생겨서 왔습니다 점심은 북창동 순두부 먹을 겁니다 안되겠어요 오자마자 돼지국밥이 생각이 나서 순두부 좀 때려야겠습니다 한국 지금 12시죠 그렇죠? 12시 넘었죠 그렇죠? 12시 넘었죠 지금 이제 일요일 넘어가나? 그렇죠? 아닌가? 내일 월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지금 일요일이네요 다들 그럼 좀 늦게 자겠구만 네 네 잠시만요 네 좀 잠시만요 호텔 방에 에어컨을 끄라 해도 꺼도 안 커져가지고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도 긴팔이 푹 차고 이불 끝까지 섞고 그랬습니다 잘 지내시죠? 요새 챌린지가 많이 올라온다고요 그렇죠? 그 아니 포켓몬 챌린지인가 이거? 그거 왜 이렇게 다들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송바이 시작했죠 팔리기가 참 많은데 그동안 계속 기다려주시고 뭔가 각을 잡고 좀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던 노래들을 순차적으로 좀 계속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화도 네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화도 네 촬영을 할게요 안할게요 촬영을 할게요 안할게요 진짜 기대 많이 해주세요 뭔가 슬슬슬 졸린 것 같기도 하고 슬슬 졸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세이한테 들려줄 수 있는 창구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고민이 가득합니다 요새 근데 로즈 마이 브래스랑 이것저것 같이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런 음악적인 고민을 계속 그런 음악적인 고민을 그동안 이렇게 상상으로만 해오던 것을 좋은 분들과 그래서 기지기랑 이렇게 고민하고 공유하면서 좀 이렇게 제대로 들려드릴 수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파민이 아주 네 쫙쫙 분비가 됩니다 1화 러브 포엠도 편곡이나 이런 거 멜로디 다 직접 바꿨고요 아이디어 같은 것도 바로바로 이렇게 합주하면서 형님들이랑 이렇게 의견을 내는데 저도 이렇게 머릿속에만 있던 거를 직접 이렇게 바로바로 실행시켜주셔서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으이 뭐예요 아이고 재밌는 게 많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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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흫 흐흫 흫 흫 흫 흫 흫 더듬이가 아니냐 흫 흫 흫 흫 Where is Lino somewhere in the earth? 뭐야? 뭐야? 암자가 요새 관심사? 요새 관심사요? 뭐? 관심사? 뭐가 있을까? 제가 아직 얘기 안 했는데 그냥 스리라스한테 부탁을 한 건데 승례나 좀 이런데 요긴하게 부를 수 있는 곡들을 한 명 한 명한테 부탁을 해놨어요 정중하게 각자 다른 느낌으로 써달라고 했는데 사실 곡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 그냥 시간 날 때 심심할 타이밍 있으면 해달라고 했는데 되게 전 재밌을 것 같아요 각자한테 되게 색다른 느낌이 나올 것 같아요 세 명 다 진짜 곡 쓴 스타일이 너무 다르거든요 저는 못하는 것들이니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잘 부르면 좋아해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다들 너무 바빠서 지금은 바로 못해주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미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랑 뭐 항상 편곡이랑 선곡 그리고 곧 나올 활동들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데 되게 가슴이 막 두근두근합니다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올 거라서 스키즈코드도 진짜 재밌는 거 많이 나올 거예요 PD님들이 너무 재밌는 거 많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다가 쉬는 시간이라 잠깐 왔고요 저는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야 합니다 타자대결 재밌었죠 타자대결 창빈이 형이 그냥 가만히만 있었으면 본인 잊을 일도 없었는데 buninTV Whatever day everyone good afternoon, good night good afternoon, good night Good night I'll see you soon again 틈 날 때 좀 오겠습니다 밥 좋아하냐고요? 너무 좋죠 오자마자 지금 벌써 돼지고깥댕기 했는데 맛있겠다 바이바이 금방 또 오겠습니다 할 거 잘 먹기 하고 잠깐 이사할 수 없어요 굿나잇 잘 자요 바이바이